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307페이지에 뭐에 관한 사항입니다. 축적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이 축적변경이 시험문제 그 나오는 그 연수트리 자 1년 나오고 1년 안나오고 요렇게 자 한해 걸러 한해 걸렸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고 올해 안나올까? 아 이게 장담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적부심사하고 축적변경이 절차가 두 개가 있는데 이게 한해 나오고 한해 안나오고 이렇게 왔다갔다 하다가 이게 그 뒤에 적부심사가 틀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1년 나오고 그냥 재작년에 나왔으면 오차 작년에 안나왔어요 이랬는데 작년에 또 나왔어요. 또 나오다 보니까 이제 시험제에 틀이 두리빡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하니까 이 축적변경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이 지적법에 대해서 날짜는 외우고 가자. 요새 계속 나오는게 날짜니까 날짜만 외우고 가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래서 일단 축적변경의 기본의는 앞에서 이용해서 봤지만 절대 뭐라고 이거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성을 높여서 하는 것이지 절대 뭐가 들어가면 안된다고. 임야도 들어가면 안된다. 그걸 꼭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자 축적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 들어가면 안된다고. 임야도 들어가면 안된다. 이렇게 축적에 대한 변경 얘기다. 이 축적변경은 자 어디에 그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성을 높여서 어디로 작은 쪽에서 어디로 간다. 큰 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에요. 자 우리가 만약에 내가 어느 학원에 만약에 앉아있다. 학원에 앉아있는데 그 학원이 가로가 몇 미터 20미터고 세로가 3미터 30미터 단지. 그죠? 자 요만한 땅을 자 뭘. 자 어디에. 우리가 도면을 보통 뭐에요. 도면은 자 우리가 스케치법 크기입니다. 그래서 자 가로가 40센티에요. 세로가 몇 센티고 30센티입니다.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이해하라고 설명드리는 것이 뭐 이 내용이 내용을 여러분이 자 왜어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해할 만하라는. 자 그러면 이렇게 뭐에요. 이렇게 어디에서 20미터 30미터 크기를 뭐에요. 축적이 만약에 1000분의 1로 1000분의 1을 줄였다니. 1000분의 1을 줄이게 되면 몇 센티가 아까도 봤지만 20미터는 뭐에요. 2000센티니까. 자 이건 뭐에요. 자 1000분의 1이죠. 1000세 개쯤입니다. 자 2000세니까. 그러면 요게 2센티로 옵니다. 자 어디로. 요 지금. 40센티. 30센티라고 하는 도면에 2센티로 옵니다. 2센티. 자 그러면 어디. 30미터는 뭐에요. 자 30미터는 3000세니까. 3센티다. 이렇게 3센티. 3센티다. 3센티. 요렇게 그린다. 요만한 크기에 대해서. 요만한 크기에 대해서. 이게 바로 이제 뭐에요. 지적도. 이 지적도. 이 지적도에. 자 이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필지에. 이 경계점의 정밀성을 높인다. 필지의 경계점의 정밀성을 높인다는 것은 작은 것을 큰 거로 크게 그려갖고. 우리가 보통. 뭐 쉽게 말하면 면적을 산출할 때도. 이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자 거리는. 거리는 뭐에요. 그 지적 현장에 가서 땅에 대해서 칭량. 거리 칭량을 해요. 이렇게. 자 이런식으로 뭐에요. 몇 미터다. 몇 미터. 거리 칭량을 합니다. 그럼 이걸로 뭐하는게 이제. 곱해버리면 이제 뭐에요. 그게. 곱하면 뭐가 나오는 건지. 면적이 산출됩니다. 그러듯이. 일단 뭐에요. 거리는 뭐에요. 실제 눈에 보이는 실. 자 토지에서 하고. 다만 등록을 뭐에요. 그 칭량부에 등록을 한 다음에. 거기서 도면상에서 면적을 산출하니까. 작게 그리는 것보다 크게 그리는게. 면적을 산출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뭐에요. 자 이렇게. 만약에 축척이 얼마로. 자 천분의 1에서 뭐에요. 대축척으로 뭐에요. 대축척이 5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원에서 이제 강의하다 보면. 이상하게 쉬는 시간마다 오셔갖고. 어떤 주부님이 아까 생각하다가 아무것도 못 들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뭐에요. 이 천분의 1과 오백분의 1. 오백분의 1을 대추시기를 하는데. 이 천분의 1이 큰게 아니냐. 또 그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가슴이 찡합니다. 그래서 왜 저 사람은 천분의 1을 크다고 생각할까. 라고 이제 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 엄마한테. 엄마 천원만 달라고 그러면. 엄마가 항상 얼마 주다 보니까. 오백원을 주다 보니까. 그게 가슴이 아픈거야. 그래서 그 추억에 얼마. 그 천원을 못 받아 봤다는 그 아픔 때문에. 항상 어디가. 천원이 크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자 이거 나중에 나눠보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여튼 뭐에요. 그냥 머릿속에 얼마가 크는 거라고. 여기 오백분의 1이 더 큰 겁니다. 이게. 자 이 분수모양은 오백분의 1 더 큰 거에요. 그럼 당연히 오백분의 1이 대추축으로 오게 되면. 오백분의 1이니까. 이게 뭐에요. 2000이라 그랬죠. 공 두개 지고 이게 5 사이 20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디. 자 2cm가 몇 cm가 되는 거에요. 2cm가 이렇게. 4cm가 되면서 4cm 이렇게 4cm가 된다는. 4cm 크죠. 그 다음에 뭐에요. 당연히 뭐에요. 자 여기는 5 6 30이니까. 뭐에요. 이게 6cm가 되는 거에요. 6cm가. 6cm가 된다. 그럼 이제 칭량기사시험 같은 데는. 칭량기사시험 때에는 뭐에요. 1000분의 1을 500분의 1 대축초로 옮길 때. 자 이 도면의 크기는 몇 배가 늘어나냐. 몇 배가. 당연히 하나 둘 셋 네배가 늘어나냐. 네배. 또 어쩌면 두배라. 이건 면적이니까. 두배가 아니라 뭐에요. 이건 네배입니다. 네배. 근데 이런 건 안 나온다니. 시험이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 의에서 봤지만 이렇게 뭐에요. 경계점의 정밀성을 높여갖고 더 크게 그린다는 얘기에요. 이게 축적변경이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축적변경의 기본 의인은. 절대 뭐가 들어가면 안된다고. 임야도 들어가면 안된다. 그거를 외우는게 중요한 거에요. 절대 뭐가 들어가면 안된다고. 임야도 들어가면 안되고. 지적도에서만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성을 높이게 해서. 어디에서.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갔다. 라고 이제 그 이해두잖아요. 자 그럼 축적변경의 요건에서. 실체조 요건은. 잦은 토지의 인기.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의미만 이해해주잖아요. 잦은 토지에 대한 이동. 토지이동. 아까 토지이동 얘기했죠. 자. 토지이동은 뭐에요. 뭐가. 분할하게 되면. 뭐하게 되고. 분할하게 되면. 면적이 뭐에요. 면적이 이제. 나눠야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물론 지번이 바뀌는 것도 뭐에요. 지번이 바뀌는 것도. 뭐가 돼요. 뭐에요. 토지이동이고. 지목이 바뀌는 것도.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뭐에요. 지번이. 100에서 만약에 뭐에요. 200으로 바뀌고. 뭐에요. 예컨대 잡종지가 뭐에요. 답이 되고. 이런 식으로 뭐에요. 사전 토지 생기면. 규모가 작으니까. 그 이동에 따른 정리가. 규모가 작아서. 정리가 이제. 불편하니까. 크게 그려라. 이제 그런 얘기에요. 이게 실체조건이에요. 자. 그럼 넘겨보시면. 자. 2번 한번 줄쳐보자. 2번은 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책에. 뭐로 나오니까. 문제가 나왔으니까.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안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속도가 있을 때. 그렇게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어디. 예컨대 신림동이라고 하는. 뭐에요. 이 지번부여지역에. 토지를 효율적으로 갈려. 여기서 뭐에요. 도면을 작성해놨다. 대부분의 축척이 다 얼만데. 600분의 1인데. 이렇게 다 600분의 1. 하나만 1000분의 1이다. 그러면 이 1000분의 1은. 뭐로 바꿔줘야 되요. 600분의 1으로 다 바꿔줍니다. 왜.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는. 절대 뭐가. 축척이 다르면 안 된다. 2번 한번 이해하자. 자. 그 다음에. 절차제조건이 중요한데. 자. 물론 이제 그 밖에 지속공부에.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서. 만약에 뭐에요. 어디 도시개발사업하게 되면. 농지 있죠. 어. 전답에다 도시개발사업하게 되면. 자. 이 개발사업지역은 다 농지는 뭐에요. 축척이 얼마에요. 1200분의 1인데. 이 지역에다 뭐에요. 뭐 한다는 얘기니까. 뭐 택지개발은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축척이 얼마로 바꿔야 되요. 500분의 1으로 바꿔야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지속공부를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인정할 때. 이게 다 이제 축척변경 하는데. 자. 절차제요건이 중요한다. 이 축척변경에. 자. 무슨 요건. 절차제요건이 중요하다. 절차제요건. 이 절차제요건. 이 절차제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 세가지가 있는데. 누구. 토지. 소유자의 뭐에요. 소유자 몇 분의 몇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축척변경은 모두 가능하고. 모두 가능해요. 이거. 직권도 가능하고. 뭐도 가능하다. 신청에 의한 뭐에요. 신청에 의한 것도 가능하다. 물론 아까 정의해서. 임야도 들어가면 안된다 그랬으니까. 그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누구의 의결이 필요해요. 축척변경위원회. 축척변경. 변경위원회에 뭐에요. 위원회에. 뭘. 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누구의.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대도시 뭐에요. 시장에. 뭘. 시장에 뭐에요.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승인받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일단. 자. 이거. 3분의 2 동의. 이렇게 뭐에요.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의결을 거쳐야 되고. 뭐에요. 승인이라는게 필요한데. 이. 시 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은. 반지축척. 지적공부의 반출. 우리 한번. 자.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죠. 반출. 공부를 반출하거나. 자. 반출하거나 뭐에요. 지번을 변경하거나. 이. 축척변경할때는. 꼭. 시 도지사. 대도시시장에 승인이 필요해요. 그 3가지에만. 시 도지사하고. 대도시 시장에 승인 나오지. 그 이외에는. 절대 뭐가 안나온다는게. 승인이란 말이.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안나온다. 그래서 예컨대 시험문제에. 줄곧 나왔던 중에 뭐가 있냐면. 지적공부가 불에 나와서. 불이 타갖고. 자. 없어졌죠.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시 도지사와 대도시시장에 승인을 거쳐야 된다. 다 틀린 말이다. 절대 그런게 없으니까. 자. 그런걸 좀 이해해주시고. 자. 꼭 3가지만. 요 3가지. 반지축척. 3가지만. 자. 그 다음. 이렇게 뭐에요. 절차제조건을 거치고. 물론제 그 참고사항 중에서. 자. 이런식으로 뭐에요. 시도지사하고 대도시상. 의결과 승인을 거치지 않는게 있어요. 자. 뭐에요. 토지를 합병하고자 할 때. 축척이 다른 도면이 각각 있죠. 그럼 예컨대. 개인이 땅. 2개를 모여. 땅을 모아. 뭐하는데 이거. 합병하죠. 합병. 합병한다는게. 땅 2개 합병한다는게. 합병하게 되면 소유권자가 같고. 축척이 같고. 같은 지본부여지역이죠. 그러니까. 축척이 같고. 같은 지본부여지역이니까. 굳이 뭐에요. 굳이. 뭐할 필요없다는게니까. 이것은. 절차가 필요없다. 이게. 뭐하는게. 합병. 합병하고자 하는. 합병하는 토지가 다른 지역들에 각각 등록된 숫자. 축표협정 할 때는. 굳이 뭐에요. 뭐할 필요없다는게니까. 자. 시도지사 승인. 그런게 필요없다는게. 개인이. 개인이 자기통합병하는데.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자가 안에 있는거하고 밖에 있는거. 안에 있는거하고 밖에 있는거. 서로 뭐에요. 그래서. 안에 있는거하고. 자. 그 사업시에게. 사업시에서 제외되있죠. 밖에 있는거있죠. 제외되서 밖에 있는거까지. 굳이 뭐할 필요없다는게. 자. 의결과 승인이 필요없다라고. 이해해주세요. 그러니까. 1번이라도 기억해 주시면 되요. 뭐에요. 개인이. 쉽게 얘기하면. 개인이 땅을 뭐하는데. 합하는 데는. 굳이 뭐에요. 누구의. 그 시도지사와 대도지사의 승인과 축적변경에 의견을 뭐에요. 필요하지 않는다. 아. 그렇게 한번 봐주자. 자. 그 다음에. 그 3번지. 그 소유자와 신청도 모두 가능해. 직권도 가능하니까. 만약에 뭐에요. 축적변경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절대. 자. 소유자의 신청과 소관청의 직권이 두개가 다 가능하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니까. 그렇게 봐주자.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309페이지 거기에 축적변경에 대한 절차. 그래서. 시행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에요. 뭐한다는 얘기에요. 자. 이렇게. 의결을 거치고 승인을 얻어서 뭐에요. 뭐한다. 공고를 해요. 뭐하겠다고. 축적변경하겠다고 공고한다. 며칠 이상 공고한다. 20일 이상을 공고한다. 공고한다. 그래서 어디에. 자. 시군구 뭐에요. 시군구. 자. 동리게시판에 게시를 한다. 자. 시행공고관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경계점을 뭐에요. 표시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뭐에요. 축적변경 시행지. 이게 나중에 축적변경 하게 되면. 현재 뭐에요. 현재. 자. 뭐하고 있는거. 니네. 당신들이 뭐에요. 니네들이 뭐하고 있는거에요. 점유하고 있는 토지들 있죠. 이 점유하고 있는. 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들 있단거죠. 이 축적변경에 의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만약에 뭐에요. 축적이 얼마짜리도 있고. 이 지적소는. 축적이 어디부터. 6000분의 1부터. 축적이 6000분의 1부터. 어디까지. 500분의 1까지 있죠. 500분의 1까지. 뭐가 되요. 축적변경 하니까. 자. 500과 600이 되면. 500분의 1과. 이 500분의 1과 600이 되면. 면적이 0.1제곱미터까지. 자. 된다. 그러면 당연히 뭐에요. 단단해서 0.1까지 되게 되면. 면적이 증감할 수 있고. 아까. 도시개발사업에 해서. 농지에다. 도시개발사업하게 되면. 도시개발사업하게 되면. 뭐에요. 필지가 뭐가 될 수 있고. 도로로 뭐에요. 도로로 수용당할 수 있고. 여하튼 여러가지 사유에 의해서. 면적이 감소될 수 있다. 그래서 면적이 증가감소에 대해서. 나중에 알기 위해서는. 현재 뭐에요. 현재. 자. 토지소유자들이. 지금 현재 뭐하고 있는거.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뭐하달라는 얘기니까. 이 말뚝방으로 놓고. 경계보건칙량을 시청해서. 니네들이 현재 땅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어딘가. 뭘 표시 좀 해달라는 얘기니까. 경계점 뭐에요. 경계점. 표시 좀 해달라. 그런 얘기에요. 한마디로 이제 뭐냐면. 당신들이 그렇게 해놓으면. 국가가 뭐에요.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거하고. 나중에 축적변경에 의해서. 면적이 증가함을 할 때. 도움을 받고자 한다는 얘기에요. 뭐 더 이해가 안되시면. 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뭐냐면. 내가 지금 몸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병원가게 되면. 의사가 꼭 물어옵니다. 어디가 아파서 오셨냐고. 꼭 물어옵니다. 그럼 나는 얘기합니다. 뭐냐면. 목이 뭐에요. 목이 아프고. 아마 기침을 하게 되면. 뭐 가래가 나오고. 뭐 이렇게. 코가 막히고. 막 여러 설명합니다. 설명하면. 의사가 그 얘기를 듣고. 아. 이 사람이 증상이 그렇구나. 이걸 판단한다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병원 딱 갔는데. 의사가 딱. 뭘 하냐면. 어떻게 하셨어요. 물어보죠. 근데. 딱. 얘기합니다. 니가 의사니까. 알아맞혀가. 이게 말이 되겠냐. 니가 의사니까. 말을 맞혀가. 말이 되겠냐. 의사가 무슨 쪽집게야. 알파고도 아니고. 쪽집게도 아니고. 절대 몰라요. 자. 우리가 뭐에요.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국가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를 뭐하라는 얘기에요. 경계점 표시를 몇일까지 해달라는 얘기에요. 30일 이내까지 해달라. 이제 그런 얘기. 30일 이내까지. 자. 그러면 이렇게 경계점 표시를 이제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에요. 자. 지적 정리들. 지적 공부를. 지적 뭐에요. 지적. 정리 뭐에요. 지적 정리 있죠. 자. 이렇게 지적. 정리 등을. 정리 등을 뭐한다는 얘기에요. 정지시킨다. 아니죠. 왜 정지하냐면. 만약에 뭐에요. 자. 이. 농지에다가. 택지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개발사업을 인해서 뭐에요. 자. 소재집원. 지목. 경계면적자표가 바뀌는데. 또 축적변경하면 또 바뀌어요. 그래서 혼선을 방지하게 해서. 자. 이렇게. 뭐한다는 얘기에요. 소관청은. 축적변경 시행 중에는. 축적변경 시행 중 안에. 공부정리와. 경계. 자. 경계보건측량이 있죠. 이것을 정지시켰다. 물론 이제. 물론 여기. 경계천 표시를 하는 것 중에. 그. 경계보건측량. 경계보건측량이 있죠. 뭐. 그건 예외적으로 가정했지만. 그게 바로 이제. 축적변경위원회 의결이 있을 때. 그러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에요. 참고로 보시고. 토지표시를 새로이 정해요. 뭘. 토지표시를. 뭐한다는 얘기에요. 토지표시를. 새로이 정한다. 새로이. 새로이. 새로이 정한다. 얘깁니다. 토지표시를 새로이 정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이 지역에 뭐에요. 이 지역에. 자. 이 지역에. 그. 표시상 있죠. 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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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면적. 경계. 자표. 자표. 자. 이런 식으로. 이. 경계나. 면적이나. 자표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측량을 합니다. 측량. 그래서 우리가 아까. 토지동을 배웠지만. 뭐하고 뭐하고 이거. 자. 합병하고. 지모변경만. 자. 측량하지 않고. 나머지 다 측량한다 그랬죠. 특히 뭐에 대해서. 이. 지금 뭐에요. 이. 지번에 관한 얘기는. 앞에서 공부했지만. 자. 뭐라고. 축적변경은. 도축제행정이라고 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준용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을 준용하는게.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도시개발사업을 준용하는게.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도축제행정. 그렇게 외우잖아요. 그래서 이 지번은 뭐에요. 자. 본본말을 하던가. 아니 뭐에요. 아니면. 자. 본본난을 이끌고. 본본의 최정본문에. 단지식 블록식이 있죠. 그렇게 얘기해 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309페이지에. 309페이지에. 그 1번이 그렇게 써있죠. 지적서관청은. 축적변경 시행지역안에. 각 필제에. 지번 지목. 면적의 자폐를 새로이 정한다. 쓰있죠. 새로이 정한다. 쓰있죠. 거기 지금. 자. 새로이 정한다. 써있으니까. 그렇게 받으시고. 동그라미 2번에. 당연히 뭐에요. 충량에서 결정해야 된다. 그런거에요. 경계면적자표를 정해야 된다. 그랬어요. 왜. 뭐하고 뭐면. 지목변경과 뭐에요. 뭐만. 지목하고 지목변경하고. 자. 합병만 측리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3번에. 면적의 가하는 얘기인데. 그건 시험 문제 잘 안나오니까. 고민할거 없고. 그 다음에. 쌍가루 4번 뭐에요. 지범별 조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하냐면. 지범별로 뭐한다는 얘기에요. 지범별. 지범별로 뭐에요. 조서를 작성한다. 지범별 조서 작성합니다. 자. 그러면. 지범별 조서 작성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게되면. 자. 이렇게 뭐에요. 이렇게. 지범별로. 어떤 지범별로. 이 도지에 1번 2번 3번 3번 있죠. 이런 지범별로 조서를 꾸미는데. 자. 종전지번이 뭐에요. 지범이 100이었으면. 새로 생긴 지번이 뭐에요. 자. 예컨대 79번이다. 그럼 종전명적이 뭐에요. 109였으면. 현재 면적이 210이다. 이런식으로 각 필지별의 전의 면적과 후의 면적. 그 다음에 종전지번과 뭐에요. 새로 생긴 지번이 있죠. 그것을 뭐에요. 새로 정한다. 새로 정한다. 그 지범별 뭘 작성한다. 이게. 조서를 작성한다. 이게. 지범별 조서 작성한다. 이렇게. 지범별을 뭘 작성하고. 조서 꾸몄죠. 지범별 조서 작성한다. 자. 그럼 지범별 조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에요. 그 다음에 뭐하냐 하게되면. 자. 거기. 청산금의 처리 얘기입니다. 이 지범별 조서 작성하는 것은 뭐에요. 면적진감 처리 때문에 그렇다. 이 면적진감 처리라는게. 자. 면적진감 처리라는게 무슨 말이냐. 이게. 면적진감 처리. 이 면적진감 처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에요. 어디. 자. 요 토지죠. 이거. 요 뭐에요. 요. 지금. 요 토지. 갑일 소유권자인데. 이 사람은 면적이 얼마. 3제곱미터가 뭐였어요. 3제곱미터가. 증가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에요. 을이라는 사람은 얼마가. 그. 4제곱미터가 뭐였어요. 감소를 했다니. 감소. 면적에 증감이 있어요. 자. 이 면적진감은 그러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에요. 갑이란 사람은. 3제곱미터가 증가를 했으니까. 한마디로 뭐에요. 자. 그. 이익을 취한 것이다. 이익. 그 이익을 취한 것은 뭐에요. 돈으로 한 사람은 우리가 뭐라 하지 않느냐. 이게 바로 청산이라고 하는 얘기다. 청산. 이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요. 면적의 증가 감소분을 무엇으로. 돈으로 한산했다라고 이해해 주십니다. 돈으로 한산한 걸 우리가 뭐라 한다. 그게 뭐에요. 면적진감 처리 청산이다. 자. 그럼 이렇게 뭘 하기 위해서는. 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자. 뭐 하기 위해서는. 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자. 지적소관청이. 이렇게. 지적 뭐라고. 지적소관청이. 자. 이런 식으로. 지적소관청이. 어떻게 되는데. 소관청이. 자. 시행공고일 현재. 이렇게. 시행. 뭐라고. 시행공고일 현재. 이 공고일. 현재를 뭐에요. 현재를 뭐로 해서.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기준.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자. 필지별로. 필지별. 필지별 뭐에요. 필지별. 1. 지본별로. 필지별. 지본별. 필지별이나 지본별 같은 말입니다. 지본별. 이렇게 뭐에요. 지본별로. 지본별. 1제곱미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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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을 뭐 한다며. 금액을 뭐에요. 금액을. 미리 뭐해서. 미리 뭐에요. 미리. 조사를 해서. 조사해서. 어디에다가. 축첩변경위원회에 통지를 합니다. 이렇게. 축첩변경위원회. 축첩변경위원회에 뭐한다는 얘기에요. 위원회. 축첩변경위원회에 뭐해줘야되요. 통지를 한다. 위원회에 통지한다. 잘 이해해보잖아요. 이제 시험문제 나올 때 뭐라 나오냐면. 자. 그. 출제하는 사람들이 요렇게 시험문제 냅니다. 이. 분명히 뭐에요. 시험보는 사람들은. 자. 헷갈릴 것이다. 뭐가. 이 지적소관총이 위에 있고. 축첩변경위원회는 지적소관총 사내에 있으니까. 이게 더 상급기관이고요. 하급이니까. 하급에서 상급으로 통지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요거 두개를 바꿔놓습니다. 축첩변경위원회가 소관총에 통지한다.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에요. 어디서 어디 통지한다고. 소관총이 축첩변경위원회에 통지한다. 그렇게 이해되잖아요. 자. 그러면. 통지받았으면 어디에서 이제. 이 축첩변경위원회에서. 어디에서. 축척. 이렇게 축첩변경 뭐에요. 변경 어디에서. 위원회에서. 이 축첩변경위원회에 뭐에요. 의결로 써. 의결로. 이렇게 의결로. 일제곱미사당. 일제곱미사당 뭐에요. 금액을 뭐한다는 얘기에요. 금액을 정한다. 금액을 정한다. 이렇게 금액을 정한다. 자. 금액을 정한다. 금액을 정해서 이제 뭐에요. 정했죠. 그러면. 자. 거기 내용을 보게되면. 자. 어디에. 쌍가로 번. 청산금의 처리 절차 나오죠. 청장금의 처리 절차 나오는데. 그렇게 써 있어요. 청산금의. 청산금의 산출이 나오고. 거기에 그런 말 써 있습니다. 니은. 청. 소관청은. 축첩변경에 관한 측량을 한 결과. 가. 자. 거기. 축첩축량전에 비해서 면적이 증가될 때 청산한다 그랬죠. 청산한다 그랬는데. 자. 거기. ㄷ 번에. 청산금은. 지번별 조세. 필지별. 증가면적에. 축첩변경에 의해서 정해진 뭐에요. 지번별. 에. 재검세당 금액을 굽혀서 산출한다. 그래서 만약에 뭐에요. 여기가 이제. 뭐. 20만원. 40만원. 50만원. 30만원. 쪽에서. 이게 100만원이면 뭐에요. 100만원이면. 얘는 300만원 이익인 것이고. 이게 만약에 70만원이면. 얘는. 4.7. 280만원에. 손실이 있다. 그런 얘기에요. 자. 하여튼 그래서. ㄷ 번 이제. 그 ㄷ 번을 주춰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2번 중요하다. 청산금에 산정공고 나오죠. 그래서. 소관청에 청산금을 뭐했다는. 산정했을 때는. 청산금 조절 작성하고. 청산금을 결정했다는 뜻 있죠. 자. 이렇게. 청산금 결정 뜻. 청산금. 이 청산금을 뭐했다는 뜻. 결정 뜻을. 자. 이런 식으로. 결정 뭐에요. 결정 뜻을. 며칠 이상을. 10월 이상. 자. 10월 이상 뭐에요. 공고하고 뭐한다. 아니게. 공고하고 열람을 시킨다. 아니게. 열람. 열람 시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고한 날부터 며칠이네. 이제. 20일이네. 20일이네. 뭐하라. 니게니까. 납부 수령이다. 납부. 가봐. 가봐 뭐라고. 자. 이 납부 고지 받은 날부터. 몇 개월이네. 3개월이네. 네. 너 얼마. 300만원 내고. 의라. 너 돈 수령하라 니게요. 자. 고지 받은 날부터. 서있죠 거기. 자. 청산금에 대한 뭐에요. 납부 고지.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 줄쳐보자. 일단 동그라미 번. 15일 줄쳐 놓으시고. 납부 고지. 20일 이내에 뭐에요. 청산금 납부 수령통제 하는데. 자. ㄷ 보세요. 고지수를 받은 날부터 뭐에요. 몇 개월이고. 3개월이고. 수령통제 한 날부터 몇 개월이라고. 6개월이다 아니죠. 3개월 6개월입니다. 그래서 이게 3개월이고. 6개월이다. 6개월이다. 자. 그러면. 3개월 6개월인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자. 312페이지. ㄹ번에. 청산금을 겨우 받을 자가. 행방불명도로 받을 수 없거나. 그럴 땐 공탁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자. 미음번에 뭐에요. 청산금을 납부 할 자가. 2인청 기간 내에 2인청하지 않으면. 자. 지방세 체납처분을 이해하겠다. 그 밑에 이제 뭐에요. 동그라미 5번을 먼저 오면. 억울하면 뭐하라는 얘기니까. 1개월이네. 2인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얘기죠. 지금. 왜. 갑이란 사람이 왜 을은 뭐에요. 왜 을은. 70만원이고. 나는 왜 100만원이냐. 억울하다는게. 어. 적어도. 80만원만 해줘도. 38224니까. 240인데. 왜 내가 300을 내야 되냐. 억울하다는게. 그럼 억울하게 되면. 납부지 수령통립한다부터. 이게. 이게 재작년에. 작년에. 시어머니랑 했었던 얘기입니다. 1개월이네. 무한다는게. 이의신청을 하는거에요. 이의신청. 그래서 신청이란 단어가 등장하면. 항상 얻단다고. 지적. 소관청에 신청한다. 라고 보시면 되요. 축적변경이 은행하는 것은. 의결하는거니까. 이에 대한 의결하는거지. 꼭 신청은 소관청에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납부 3개월 수령기간은. 납부는 뭐에요. 납부는 뭐라고. 이거. 초과액입니다. 자. 돈을 뭐에요. 준다는 것은 뭐에요. 부족액이다. 부족액. 그럼 다 누구에요. 이거. 초과도 누구의. 누구의 수익과. 누구의 부담으로 보냐라고 하게 되면. 이게 누구냐. 이게. 당의 뭐라고 이거. 당의 지자체다. 당의. 지방. 자치단체다. 지방. 자치단체다. 라고 이제. 기억해달라.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별표이세요. 뭐라고. 차익처리. 동그라미 4번. 추천하시고. 청산금에 산정한 결과. 증가된 면적이 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이 된 청산금의 합계가. 차익이 생겼죠. 초과액도 지자체 수익으로. 부족대액도 그 지자방자치단과 부담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기억은 1개월에 소관청이. 출체돼요. 1개월 이내에 소관청이 신청한다.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6번이 뭐에요. 확정공고에요. 확정공고. 확정공고가 이제. 출체놓으세요.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될 때. 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축변경 확정공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확정공고가 밑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출체돼요. 지적성안청은 확정공고를 할 때는. 취치 없이 축축변경에서 확정된 사항이 있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지번지모 경계면적자표가 달라졌으면. 그 달라진 거에 대해서. 뭐하라는 얘기니까. 정리하라. 지적공고. 정리를 해야 된다는. 고친대로. 그래서 여기. 3번에 주세요. 그래서 그. 축축변경 시행경결에. 학정공고일이 뭐하는 날짜이니까. 토지이동인 날짜. 토지이동이. 완료 돼야지만이 뭐에요. 공부에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자.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시험문제는 뭐에요. 310페이지 나왔지만. 다 날짜가 기본적으로 나왔어요. 언제 나왔고. 26제 작년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24일때도 나왔습니다. 24일때도 나왔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에요. 기본적으로 꼭 기억할 상황은 뭐냐면. 날짜를 암기해야 되니까. 암기해야 됩니다. 뭐라고 암기냐면. 일단 20일 이상이니까. 요즘 뭐에요. 거의. 경기가 안좋아갖고. 20대 태반이 백수입니다. 그래서 이태백이라고 보자. 이태백. 이태백이라고 보자. 이태백. 20세 이상이 태반이. 자. 백수다. 이태백. 20세 태반이 백수다. 30일이네. 경계전. 이태백이라는 남자아이가 누가 하고. 3순위와. 3순위와. 31이죠. 언제. 15야 달발발밤. 15야. 달. 밝은 밤입니다. 달. 달. 밝은 뭐에요. 달 밝은 밤에. 자. 그럼 남자아이가 15야 달발발밤에 만나서 뭐하겠어요. 20일이네 사랑. 20일이네 사랑하고. 사랑하는 의미는 이제 사랑했다. 사랑했죠. 사랑하고 이제 뭐에요. 사랑했으니까. 도망가야죠. 이제 그게 36개에요. 36개. 36개. 36개 하다가. 30 뭐하다가. 36개 하다가. 36개 하다가. 자. 이 우리나라 아리랑 정서상. 여자 버리고 도망간 놈은 뭐에요. 자. 제대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꼭 병들어야 됩니다. 1개월이네. 발병한다. 1개월이네. 발병한다. 라고 하는 것은. 발병한다. 라고 하는 것은 뭐에요. 뭔가 부정적인 의미 있죠. 2신청이에요. 2신청.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할 때. 잘 보세요. 어떤게 포인트냐면. 일단. 15야. 15야 달발발밤이라고 하는 것은. 15야. 우리가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런 노래가 있어요. 15야. 밝은. 둥근다리. 그 노래를 부르는데. 항상 그 노래는. 자. 우리가 술먹고 아무데나 부르면. 그 고성방 갑니다. 노래방에 가서 돈 주고 불러야지만이. 그게 뭐에요. 그게. 아. 잘한다니니. 못한다니니.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본적으로. 총상금이라고 하는. 이 총상금이라고 하는. 돈 얘기가 나오면. 노래방. 돈은 노래방. 여러분. 지금까지 노래방 가서 본인이 한번도 돈 안 내봤어요. 어. 남이 그냥 한번 부르는데 따라갖고. 그거 그러진 않았겠지. 설마. 노래방 딱 하면 돈이 떠올라야 되겠지. 그래서 15야. 15일 이상. 아. 15야. 달방금 밤에 노래방에서 부른다. 돈이다. 그러면. 15야. 달방금 밤에 딱 한 다음에. 15야. 돈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뭐에요. 자. 어디가 또 포인트에요. 36개야. 3개월. 6개월이죠. 나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돈을 받는 거야. 수령은 돈을 주는 거야. 그럼 개인이든 국가든. 받을 거는 빨리 받아. 이거를 만약에 틀린다면 뭐에요. 그. 시대에 역행하는 사람이야. 그. 반대로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줄 돈을 빨리 주고. 받을 돈을 늦게 받고. 그건 말이 안 된다. 그건 있을 수 없는데. 그건 돈 당는 사람이지. 하여튼 그래서 돈을 받는 건 빨리 받고. 주는 건 늦게 받고. 그건 국가나 개인이나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36개야.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야. 36개. 납부 수령 36개.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15야 달방금 밤에. 남자는 이 태백이가 뭐에요. 도망가는데 그냥 도망가. 자. 뭐하고 이거. 21일 이내 뭐하고 도망간다는 얘기에요. 사랑하고. 그러니까 납부 수령 바로 전에는 뭐가 나와야 돼. 20일 날짜가 나와야 돼. 20일간 사람. 그걸 머릿속에 정리하자. 그래야지만 헷갈리지 않는다. 왜. 아. 시험 문제 나오니까 날짜가 나오니까. 하여튼 그래서. 뭐부터 생각하자고. 15야 하게 되면 뭐에요. 노래방. 총상금. 그 다음에 36개 하게 되면. 납부 수령. 도망간다. 36개. 납부 수령. 그 전에 며칠. 20일. 그걸 참각하자. 그래서 일단. 태백이와 선순이와. 아. 공고가 20일이고. 자. 30일이 뭐에요. 경계점 표시고. 15회가 총상금이고. 자. 이렇게 사랑하고. 36개 하다가. 36개. 3개월. 6개월. 1개월이 이 신청이다. 그래서 여기 문제 보시면. 312페이지에. 써있죠. 뭐라고. 작년 문제입니다. 그 2가 있는 자는 뭐에요. 그. 납부 수령통지 받은 남부터 몇 개월이고. 이게 1개월이고. 그 다음에. 소관청에서 청상금을 납부 고지 받은 자는. 고지 받은 남부터. 얼마 이내내. 1개월 이내에. 31일이내내. 3개월. 아. 3개월이죠. 이거. 납부니까 3개월이고. 36개니까. 3개월이고. 그래서 1개월. 3개월. 뭐가 답이에요. 2번입니다. 이거는 이해가 필요없어요. 그냥 외워야 돼요. 외우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고. 안 외우면 틀리는 거니까. 그렇게 보자.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축적병에 대해서 오른건 얘기하는데. 거기 뒤에 이제 인원을 한번 보시면. 인원을 한번 먼저 보고 하자. 자. 그래서 314페이지 뭐가 나와요. 축적변경위원회 나오죠. 그래서 축적변경위원회 출출세. 인원 정도만 보세요. 거기에 동그라미 1번. 자. 축적변경위원회는 5인상. 일단 원래는 축적변경위원회는 어디다 두는 거에요. 소관청에 둔다고 딱 써있죠. 소관청에. 소관청 사내 두니까. 그거 헷갈리지 말자니까. 어디에서. 그래서 소관청에서 축적변경위원회 통제하거나 제출하는 거지. 축적변경에서 제출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자. 5인상 10인의 위원을 구성하죠. 줄 치세요. 그래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뭐에요. 소유권자를 한다. 물론 이제 뭐에요. 그 안에 소유권자가 5인일 때는 전원을 위치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 3번에. 줄 치세요. 위원장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소관청이 지명합니다. 왜. 그 지적소관청 사내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축적변경의 기능은 뭐에요. 그냥. 다 무슨 단어가 들어갔어요. 1번에 축적변경. 2번에 뭐에요. 청산금. 3번도 청산금. 그 다음에. 그 밖에 축적변경에 관해서 소관청이. 왜. 축적변경위원회는 소관청 사내에 있는 거니까.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게 아니에요. 어. 그렇게 있다. 이해두자. 자. 그러면. 앞에 다시 문제를 한번 보면. 거기. 312페이지에. 자. 1번에 뭐라고 이거. 자. 5인상 10여 년을 구성. 자. 구성한대. 거기. 3분의 2 이상이 아니라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뭐에요. 납부수령이 36개 가는 거니까. 태베이가 36개 납부수령 할 때는. 자. 사랑을 20일간다. 20일간다. 그랬죠. 30일이 아니에요. 20일이 사랑하고. 그 다음에. 3번이 답이에요. 왜. 자. 지적소관청은 축적변경 확정공고 할 때는 지척시. 이 축적변경에서 확정 대상을 어디에. 공부에 등록한다. 써있죠. 어. 그래서 이제. 그게. 확정공고 날이. 왜. 확정공고 날이 무슨 날이라고. 이게. 토지이동식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 하면 뭐한다고 그랬어요. 확정공고를 하고. 이 확정공고일이. 자. 이 확정공고일이. 이 날짜가 뭐에요. 이 날짜가 무슨 시기라는게. 토지의 이동식이니까. 시기니까. 이 날짜에 뭐하라는게. 이 날짜에. 지적을 뭐하라고. 자. 바뀐 사항에서 지적을. 정리하라. 이 내용. 이 퇴제. 지번지목 파 바뀌었죠. 그걸 정리하는 날짜다. 그 다음에. 자. 14번에 보면 뭐에요. 4번에 보게되면. 소관청은 시조이사로부터 승리를 받을 때는. 자. 공고한다 그랬죠. 그건 이제. 자. 15회와 달발금밤에. 청산금이란 단어가 안나오면. 자. 돈이 안나오면 뭐에요. 공고는 20일 이상이다. 그랬어요. 청산금에 대한게. 15일 이상이고. 자. 거기. 5번에. 소관청은. 축적변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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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적변경위원회를 거쳐서. 축적변경위 시행제에. 토지 소유자의. 몇 분의 몇의 동의가 필요해요.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부분 기본적으로. 이 날짜를 정확히 알고 있어도. 자. 몇 번을. 3번을 모른다 해도. 다 찍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보자. 자. 그러면 일단. 어디. 315페이지에. 토지동의 신청특례 있죠.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에 시험문제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나올 적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자. 이해만 허가자. 무슨 얘기냐면. 도시개발사업 등이 시행지역의. 토지시행지역의. 특례야. 그럼 한마디로. 어느 지역. 예컨대. 이런 식으로 여기에. 택지개발하겠다는 얘기에요. 택지개발하게 되면. 이 지금 토지. 토지들이 다 뭐에요. 자. 전답에요. 전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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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들이라는 얘기에요. 그럼 여기 택지개발하게 되면. 이게 뭐가 바뀌는지. 지목변경 사유가 생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로지 누가. 토지소유자만이. 토지소유자가 신청한다는 건 말이 안돼요. 이 많은 소유자가 어떻게 신청해. 사업시행자만이 신청한다는 걸. 이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이런 일본의 도시개발. 택지개발. 농어촌. 주택건설.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자. 거기 쌍가리. 신고하는데. 누가. 사업시행자가 뭐에요. 관할소관청에 신청을. 자. 뭐에요. 신고합니다. 우리 뭐하겠다고. 자. 개발사업을 해야겠다.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자. 나중에 완료가 되면 뭐에요. 완료신고도 한다니. 완료신고. 자. 그래서 사업착수 또는 완료신고한다니.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예외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동그라미 요. 줄쳐보세요. 도시개발사업 등에 한. 토지이동신청은. 그 신청대상지역에. 환질을 수반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뭐에요. 완료신고로서 가늠할 수 있다. 예. 굳이 또 뭐에요. 토지이동신청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쌍가리 3번. 사업시행자의 토지이동신청에서. 자. 1번에 글로벌 써있죠.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에. 각종 토지개발사업에 관련해서. 이동이 필요할 때는 누가. 자. 사업시행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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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청에 뭐한다는게. 신청한다. 이제 그런 얘기에요. 누구만이 한다고. 사업시행자가 소관청에 한다. 시조에서 한다. 그러면 틀려요. 누가 한다고. 사업시행자가 소관청에 하는거에요. 소관청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에요. 거기 2번에 한번 주춰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사업에 착수 또는 변경에 신고가 된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이동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야며. 자. 그 다음에. 요청을 받은 시행자는.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면. 소관청에 신청한다고 써있죠. 그런데 만약에 토지소유자가 소관청에 신청한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동그라면서 한번 조치세요. 예외가 아까 두 개 있다고 했어요. 뭐라고. 하나는 뭐에요. 환지를 수반할 경우와. 또 하나는 뭐에요. 3번. 주택법 규정형 건설사업이 파산됐죠. 파산한 사업시행자는 못해요. 그럼 할 수 없이. 토지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는. 그 주택시공을 보증해준 자와 입주해정자에요. 소유권자가 한다는 말 절대 없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토지동 특례에 있어서. 자. 주의할 것은 뭐냐면. 자. 뭐에 대해서. 토지동에 대한 특례. 이렇게. 토지. 자. 이동 뭐에요. 이동 특례에 있어서. 만약에 뭐 특례에 있어서. 자. 무슨. 도시. 개발. 사업. 지역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면. 이건 누구만이. 사업. 시행자만이 뭐에요. 사업 시행자만이. 자. 이 사업시행자만이. 이 많이. 원칙이 많이. 많이 뭐에요. 뭐에 대해서. 자. 그. 사업시행자만이. 토지이동에 대한 뭐에요. 토지. 이동 뭐에요. 이동. 신청을. 자. 신청을 하는 것이지. 절대 누가. 자. 누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면 안 된다. 이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면 안 된다. 소유자는 안 된다. 아니지. 신청하는데 어디다 신청하라고. 소관청에. 소관청에. 소관청에 신청한다. 시의 도지사한테 신청하는게. 아니다. 그렇게 보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쌍가루 4번. 토지이동시기. 자. 토지이동시기 나오죠. 1번 주쳐보세요. 뭐라고. 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한 토지이동은. 토지의 확률 변경 공사가 뭐 할 때. 중공할 때. 공사가. 중공할 때 뭐에요. 토지이동이 있는 걸로 보겠다. 써있죠. 그렇게. 그렇게 정리해 주자. 정리해 주자.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에요. 자. 거기에 토지이동이 대인청 있죠. 대인청이 또 이것도 한 뭐 한. 자. 몇 년 전에. 자. 우리가 한 3년 전에 시험제 나왔던 얘기입니다. 시험제 나왔던 얘기인데. 자. 그냥 4가지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미만 이해해주시고. 4가지가 있다. 무슨 얘기니까. 자. 토지이동에 대의신청이에요. 대의신청이라고 하는 건 바쁘시니까. 대신해준다. 그 얘기했죠. 그 토지이동에 대의신청은 4가지가 있다는 얘기에요. 4가지가 법에 정해있습니다. 그 4가지가 첫 번째 뭔데. 사업시행자가 대의신청하는 거에요. 사업시행자가 뭐에요. 대의신청할 수 있다. 무슨 지모로 되는 거. 여기 사학. 사학도 철천제. 철천제 구유수. 자. 요런 지모로 되는 것만 사업시행자가 대의신청이에요. 만약에 학교도로. 예컨대 그래서. 옛날에 체모라고 하는 파스테르 회장님께서. 자. 어디 횡성인가 어디에. 민사고를 만듭니다. 자. 그랬을 때. 그 횡성에. 땅에다가 뭐에요. 땅에다가 뭐에요. 그 학교 줬죠. 그 땅이 만약에 뭐에요. 임의하였다면. 자. 임의하였다면 무슨. 학교용지로 바뀌어야 되겠죠. 자. 지목변경 할 수도 있고. 등록전환 할 수도 있어요. 등록전환. 학교용지로 바뀌니까. 자. 이런 토지이동사이 생기면. 학교용지로 바뀌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대의신청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국가기관 있죠. 국가. 국가기관. 또는. 자. 누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자치. 단체가. 자. 대의인 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국가나. 자. 지방자치. 예컨대 만약에 뭐에요. 서울시가. 도시외각에 뭐에요. 전답을. 전이라고 하는 땅을 뭐에요. 취득해서. 자. 복지회관을 줬다니. 그럼 이제 대가 되겠죠. 그러면. 그 서울시가. 서울시가. 서울시가 뭐에요. 지방자치단체 자항을 했으니까. 서울시가 침대 간에 대해서는. 그 지방. 서울시장이. 자. 뭐한다는 얘기에요. 지목이 바뀌었으니까. 전에서 대로 바뀌었으니까. 서울시장이 대의를 할 수 있다는. 그 다음에. 3번은 뭐에요. 관리인입니다. 관리인. 뭐에요. 관리인. 뭐에 대해서. 자. 거기 공동시택부지 나오죠. 공동시택부지에 대해서 관리인이나. 관리인이 뭐에요. 없을 때는 공의저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뭐에요. 또는. 사업시행자. 자. 무슨 얘긴데. 사업시행자. 자. 만약에 토지가 뭐에요. 숙비지 토지가 있습니다. 가. 불. 병정. 토지. 근데 여기다 뭐에요. 공동시택진단. 그러면. 이 네 사람이 뭐에요. 바빠 죽겠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사업시행자가 하든가. 아니면 뭐에요. 관리인이 하든가. 공의저가 선임한 대표자가 하든가. 왜. 공동시택부지에 대해서 합병도 할 수 있고. 이게 전이면. 자. 뭐라고. 대로 뭐에요. 지목도 바뀔 것이고. 그런 얘기에요. 그 다음에 채권자대인청입니다. 자. 채권자대인청이다. 채권자대인청. 그 채권자대인청이면. 채권자가 대의로 할 수 있다니. 채권자가 만약에. 채무제가 토지를 합병하면. 어. 그 땅값이 오를 것 같은데. 그걸 안하고 있다라니까. 안하고 있으니까. 누가. 자. 그. 채권자가 대의로 합병을 신청할 수 있다니. 그 채권자대인청은. 자. 시험문제 나올 때. 지상권자의. 전세권자의 대인청. 그런거 없어요. 네 가지 아닌게 답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오른쪽에. 그 대신할 수 있는게 아닌거 문제 나오죠. 그 아닌게 문제 나와서. 거기. 주차전용건축물님의. 부속실 후지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사람이. 대의를 하시는게 아니에요. 그 나머지 네가지는 지금. 자. 어디에 있는거 있고. 책에 있는거 있고. 이해하셨죠. 어.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요거는 이제.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게. 관심을 했으면. 이것만은 꼭 외우셔야 돼요. 이런 개발사업제욕은. 누구만이 한다고. 사업시행자만이 신청하는데. 자. 토지동 신청을 얻다 한다고. 소관청 해야지. 시소시사가 아니라는게. 소유자가 신청한다. 틀리고. 소관청에 신청한다. 소유자는 뺀다. 자. 이렇게. 그건 꼭 이해해 두시고. 이 토지동의 대인청은 몇가지 뿐이 없다. 네가지 뿐이 없으니까. 네가지가 아닌게 답이다. 한번 눈으로 계속 확인만 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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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